MSG, 참 익숙하죠? 많이 들어본 그런 이름입니다. MSG라고 하는 것은 아미노산 한 형태인데요. 모노서디움글루타메이트, 이것을 줄여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MSG, 그런 느낌이 좀 찝찝하죠? 예전에는 한창 인공 조미료, 감칠맛을 내는 그런 인공 조미료의 원료, 이런 걸로 많이 쓰였거든요. 요즘은 기피 대상이 된 그런 느낌입니다. 몸에 해로운 화학 조미료다, 이런 말을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글루타믹 에시드, 글루타민하고는 구별해야 됩니다. 서로 다른 아미노산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에서 합성하는 그런 아미노산이기도 하고, 강력한 항산화제인 글루타티온 만드는 원료가 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MSG, 이것의 본 모습이 뭔지 이것을 좀 알아보는 그런 영상으로 만들어 봤거든요. 궁금하시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아참, 구독이 무료라는 건 잘 알고 계시죠? MSG는 글루탐산이라는 아미노산이 염의 형태로 만들어진 것으로 감칠맛을 내는 핵심인데, 글루탐산은 소고기나 콩 등에 풍부합니다. 즉, 분자생물학적으로 본다면 MSG는 유해물질이 아니며 논란의 여지도 없습니다. MSG가 안전하다고 보는 견해는 이러한 시각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뇌신경학적으로 본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글루탐산은 신경전달물질의 통제와 조절을 담당하며, 뇌형성과 발달과정의 필수적인 성분으로 뇌의 상당량 존재합니다. 글루탐산은 뇌 전체 신경전달물질의 50%, 대뇌피질 신경전달물질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뇌에 있는 수용체 중 글루탐산 수용체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글루탐산은 글루탐산 수용체뿐만 아니라 도파민, 에피네프린, 아세틸콜린 수용체 등에 결합하여 해당 성분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도 담당합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 비교하여 성숙도가 낮은 상태에서 출성합니다. 신경체계의 완성도가 낮기 때문에 걷고 뛰고 말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죠. 글루탐산은 이러한 미성숙 뇌신경 다발을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과정은 임신 후기와 출생 후 2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진행되는데 임신 중이거나 수유기에 있는 여성들이 식품을 가려먹어야 하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글루탐산에 자주 노출될 경우 뇌신경 다발 연결 과정에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게다가 문제는 MSG에 들어있는 나트륨에도 있습니다. 가뜩이나 한국 사람은 소금을 많이 섭취하는 편인데 MSG 때문에 나트륨 섭취량이 증가할 수도 있고 일부 사람들은 MSG 섭취로 인한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MSG가 들어간 음식의 맛을 들이면 인체는 더욱 강한 감칠맛을 찾게 되어 음식맛이 획일화되고 질 낮은 식재료를 MSG로 덮어버릴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MSG가 내는 감칠맛의 혀와 소화관에서 발견된 수용체를 자극해 식욕조절 호르몬 방출을 유발할 수 있어서 포만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MSG에 의존하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글루탐산은 중요하기도 하지만 강한 독성이 있어 뇌의 일정 부분, 즉 컴파트먼트에 보관해 둔 후 필요에 따라 농도를 조절하여 뇌의 발달 과정을 돕습니다. 보통 뇌에는 글루탐산이 많이 들어있는 소포, 베스클이 있습니다. 이처럼 글루탐산을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에 따라 농도를 조절해서 뇌의 발달 과정을 돕는 그런 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뇌 발달 과정에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따라서 인체의 성장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성장기 어린이가 글루탐산에 다량 노출될 경우 건강을 해칠 수 있죠. 또한 예측하지 못한 충돌이나 교통사고 등에 의해 뇌에 가해지는 충격은 컴파트먼트에 보관된 글루탐산을 일시에 방출하게 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경증으로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흔히 ADHD 이렇게 부르죠. 행동발달장애, 언어발달장애, 중증으로는 조현병, 강박장애, 중독, 폭력, 자살충동, 불안장애, 우울증 등이 글루탐산 과다에 의해 유발될 수 있는 증상들입니다. 신경학자들은 이를 근거로 글루탐산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반면 식품학자들은 분자생물학적 근거를 내세워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며 이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즉, MSG와 글루탐산은 같은 물질이며 인체에 무해하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MSG와 같이 다량 섭취할 경우 과도한 신경세포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흥분독소라 합니다. 수은, 알루미늄, 카드멸, 납 등은 흥분독소의 활동을 증가시키며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진균감염 등은 흥분독소의 활동을 장기화시킵니다. 반복적인 예방 백신 접종이 흥분독소로 인한 위험을 증가시키는 이유는 백신에 함유된 수은 때문입니다. 또한, 농약은 흥분독소의 장기적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커큐민, 이건 강황의 유효성분인데요. 비타민C, 커크텐, 아사이베리 이런 것들은 항산화 효과가 있는 영양소거든요. 이런 거나 식품, 이런 것들이 흥분독소의 배출을 돕고, 마그네슘, 비타민 B2, B6 등도 흥분독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멜라토닌도 항산화 효소의 농도를 증가시켜 흥분독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MSG가 해롭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MSG가 주는 감칠맛, 이것을 뿌리치기는 참 유혹하는 맛이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MSG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유불급이죠. 뭔가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흔히들 천연의 MSG다, 인공합성의 MSG다, 이렇게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은 믿지 마세요. 천연의 MSG다, 인공 MSG다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말로 과학적인 근거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면서 혹세무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말은 믿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물론 MSG를 많이 섭취한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뇌로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체 내에서는 그런 것을 방지하는 시스템이 있으니까요. 다만 MSG가 신경전달물질이면서 흥분독소이니까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은 곤란하겠죠. 가끔 가공식품 이런 것을 먹는 것은 어쩔 수 없죠. 사람이 100% 이런 것을 무시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모자란 것이 오히려 낫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익한 정보, 과학적으로 검증된, 도움이 되는 정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 때는 여러분 모두 건강해지시고 그리고 행복해지신 그런 모습이기를 기대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